사실 저는 살아가면서 기준 중에 어떻게 사람이 선거를 부정하냐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했는데 그런 걸 그냥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보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니까 한마디로 개판이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맞습니다. 조슈아 씨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시죠. 제가 부정선거 여러 가지 규명운동 이런 걸 실제로 참여도 하고 방송 한 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처음하고 지금 현재 좀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뀐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됐다 이런 바뀐 것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부분입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면 부정선거를 하는 규명 운동 이런 걸 할 때 방송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반대를 못 하면 왜냐하면 부정선거 자체가 범죄행위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규명을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부정선거를 한 대 가담을 했거나 부정선거라는 범죄행위를 덮어주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행동들을 사실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못 하는 게 정상이고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부정선거에는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쇄로 인한 가짜 투표용지를 넣은 정황들의 증거가 이제 6.28 재검표 때 많이 나온 이후에 인쇄업자들에게 좀 많이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좀 장비들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투표지 관련해서 좀 보여주면서 불량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질문도 좀 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나서 다 이제 짜가지고는 어딜 들어가도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정치 쪽은 저희들을 못합니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선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눈치가 좀 보이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밥줄이 끊긴답니다. 정부에서의 어떤 그 맞은 계약들이 이제 잘려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고 있는 것이 비중이 늘어났는데 자기들 밥줄을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정부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견제를 받게 된다. 불이익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게 뭐 지금 이제 쭉 이제 정치의 정치인들 아니면 경선 후보자들 이런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제가 갑자기 국민들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국민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내가 불이익을 조금 받는 것이 싫어서 이런 그 충분히 이걸 조사한다든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마음이 가는 만큼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내가 감수하는 만큼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해봅시다. 이런 내용인데 내가 내 집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내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나는 이 부정선거에 관여를 안 한다. 도와주지도 않겠다. 눈 감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딱 봐도 이건 인쇄불량인데 인쇄불량이 확실한데 인쇄불량이 확실하다는 사람이 겨우 나온 게 단 한 명뿐인데 그 단 한 명이 얘기하는 게 모든 인쇄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쇄불량이 확실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 그리고 조사를 해도 조사에 응해주지도 않는다. 이런 걸 볼 때 나라가 무너지면 그때 돼서 나라가 무너진 데에 대한 피해를 자기 회사와 자기 가족이 입는다면 그때 돼서는 또 어떤 변명을 하고 또 어떤 변명을 하고 숨을지. 이런 걸 보고 정치인들 욕하는 정치인들도 국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의 외적인 모습, 말 잘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거짓말 잘하는 거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단순히 1번 뽑을까 2번 뽑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국민들의 정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먼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와 경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시니까 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 토론회 보면서 저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침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선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에 살아갈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주의 하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는 독재체제 하에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냐 나는 바빠서 그냥 재검표 결과를 못 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면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부정선거가 도대체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황당하지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낮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자면 바로 민주당이야말로 이 부정선거에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 지역 사람들,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야말로 전라도에서는 대체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대체로. 그런데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지 다른 지역부터 경선 부정을 착착착 진행해서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 경선에 조작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을 자세히는 안 보기 때문에 대충 그런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 사람들은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물론 부정 경선이죠. 부정 경선으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그러면 이제 이재명인가라는 생각으로 눌러도 이낙연은 찍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부정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 호남 지역, 광주 지역, 광주 사람들이야말로 5.18 민주화의 자기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이 부정선거는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야말로 부정선거로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5.18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4.15 민주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 지역, 광주, 전라도 지역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낙연을 찍었는데도 이재명으로 바꿔치지 않는지 경선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과 그리고 아까 한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로고 파일이라든지 포렌식 같은 걸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물어봐야 되고 그것이 이전에 가능하다면 다 필요 없고 모바일 ARS 하지 말고 직접 투표를 하자. 그리고 당 외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이게 웬 말이냐. 당이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틀 아닙니까?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당을 가서 지지를 하는 거고 그 각 당에 맞게 국민들이 다 각 당을 지지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이 당들이 또 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내 경선에서 외부에 있는 여론조사를 더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통합당 국민의힘 당 경선에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비율의 300%를 차지해서 싹 다 조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통합당의 당의 정체성과 당의 정책과 방향성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며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말을 일시를 못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도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17대 됩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적을 했습니다.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맹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 경선을 냈습니다. 새누리에서 국민 경선을 해가지고 당원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00% 이겼습니다. 국민 경선에서 이맹박 후보가 2000표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저 1500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그때 경선에 졌습니다. 저 때 제가 그때 경선에 부정서가 일어나는가 싶어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단속을 나갔더니 민주당 저는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야 당 간부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간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밑에 있는 또 간부들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등을 쳤어요. 왜 나무 정당에 경선하는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냐 하겠네. 우리 선생님이 죽습니다. 선생님 누구 말이에요. 김대중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죽고 뭐 죽고 다닌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느냐 하겠네. 이래 순진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나 우리 선생님 죽으면 내 아들 둘인데 학교도 못 보내고 큰일 난다. 박근혜가 되면 우리 선생님을 감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야 이거 나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국민참여제도 그 방식으로 좋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부정선거의 저거 도안이에요 도안이. 그거를 보고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잘못되어 가 있는데 선관위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정연장은 그거 다. 안 믿기다니까 사무총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되고 있다. 이거 제대로 고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에 그 정도 규정을 해둬야 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할 적에는 가능한 그 정당 사람들이 다 모이게끔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이게끔 해서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해라. 전산조직은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표를 하고 그것을 바로 즉시 개표를 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선거법 기준이라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2007년 아닙니까.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대로 내 방치해두고. 지금 그런 게 뭡니까. 이건 경선 제도가 완전 썩을 대로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국민들 설때는 시간 낭비가 되고 국민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가 더 심화되니까 더 엉망이 되고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이런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